바질은 향기로운 허브로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것 외에도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이 허브에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바질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좋으며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바질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신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. 하지만 바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. 임산부나 수요 중인 여성은 바질이 특정 화합물이 태어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. 바질을 적당량 섭취한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꾸미사드립니다.